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잠자리는 자연에서 쉽게 발견되는 곤충으로 그 독특한 비행과 맑은 물가에서의 활동 때문에 자유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꿈에서 잠자리가 등장하는 것은 단순한 이미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삶의 상황을 반영하거나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는 물과 공기의 경계를 넘나드는 곤충으로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잠자리가 나타난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연과 더 깊이 연결되기를 희망하거나 삶의 균형을 되찾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바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는 빠르고 자유로운 비행으로 자유의 상징이 됩니다. 꿈속에서 잠자리를 보는 것은 억압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나 더 큰 자유를 추구하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잠자리는 생애 주기 동안 변태를 거치는 곤충으로 꿈에서는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삶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을 때 잠자리가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잠자리를 잡거나 관찰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는 과거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꿈속의 잠자리는 단순히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상징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가 물 위를 날아다니는 꿈 물은 감정을 상징하며 잠자리가 물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은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삶에서 감정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에 있거나 곧 그러한 상태에 접어들 것임을 암시합니다. 잠자리를 손으로 잡는 꿈 잠자리를 손으로 잡는 것은 목표 달성을 상징합니다. 특히 현재 이루고자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는 가까운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잠자리가 때로 나타나는 꿈 여러 마리의 잠자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잠자리가 다치거나 죽는 꿈 다치거나 죽은 잠자리는 실망과 실패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가 높은 하늘로 날아가는 꿈 높은 하늘로 날아가는 잠자리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는 과거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잠자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이는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가까운 미래에 도착할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 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나 개인적인 기쁨을 상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에 잠자리가 물이 져서 날아가는 것을 보는 꿈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경사가 있거나 선저를 위한 광고일이 잘 추진된다. 고추 잠자리가 물이 져서 나는 꿈 귀한 사람을 만나 좋은 일이 생긴다. 고추 잠자리가 방 안으로 날아들어오는 꿈 귀한 성김이 찾아오거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됨. 고추 잠자리가 태양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라간 꿈 입신 출세하여 크게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며 시험합격, 입학, 취직, 당선, 승진 등을 암시 고추 잠자리들이 떼지어 날고 있는 것을 보는 꿈 고추 잠자리들이 떼지어 날고 있는 것을 보면 평생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고추 잠자리를 본 꿈 재물수가 있음 고추 잠자리를 손으로 잡은 꿈 태몽으로 임시를 하여 옥동자를 얻을 짐처, 돈, 재물 등이 들어올 것을 암시하는 길몽 꽃밭에 앉은 잠자리가 고추를 물고 있는 꿈 사업가는 물건을 주문받아 생산에 들어가고 선남선녀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사랑을 꽃 피우며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하게 됨 꿈에 고추 잠자리가 물이 져서 났어요 귀한 인연을 만나 좋은 일이 생길 것이며 사업가는 사업의 큰 성과를 목표로 일하여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비 또는 잠자리 등이 알을 낳는 것을 보는 꿈 많은 이야기와 이론을 정립하게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되고 사업가는 물의 이익과는 다르게 2차적으로 사업 성과를 얻게 되어 재물이 모이게 된다. 나비나 잠자리가 알을 까는 것을 본 꿈 사업가는 2차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하게 됨 날아다니던 잠자리가 땅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꿈 하던 일이 중도에 멈추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고, 실패, 우한 등이 있음 메가 족재미 등붕어 잠자리로 변해 벽에 붙어 있는 태몽 태아가 일찍 죽을 때까지의 생활환경 변화나 허무한 삶이 되어 버린 일생의 이지 민들레꽃에 잠자리가 앉아있는 꿈 선남선녀가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며 단꿈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바위 위에 앉아있는 말잠자리를 잡은 꿈 천안은 훌륭한 남자를 배우자로 맡고 정치초년생은 국회에 입문하여 권력을 잡으며 사업가는 운수, 제조업 등에 투자하여 성공을 거두게 될 짐조 손으로 잠자리를 잡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옥동절을 낳는다. 재물, 돈, 물품 등 재수 대통이다. 잠자리 때가 허공을 무리지어 나는 것을 보는 꿈 잠자리 때가 허공을 무리지어 나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귀한 여성을 만나 즐거운 나날을 보낸다. 잠자리 표본을 보게 되는 꿈 우연한 기회에 사진이나 출판물을 볼 수 있고 벽에 붙은 오색 잠자리의 태몽으로 태어난 여자아이는 일찍 죽는다. 잠자리가 콧밭에 앉아 꽃수를 물고 있는 꿈 선남선녀가 분위기 있는 곳에서 사랑의 꽃을 피운다. 사업가는 주문생사를 맡는다. 특히 공부하는 수험생, 입사시험, 자격시험 등에는 좋은 길조이다. 잠자리가 나는 꿈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게 됨 잠자리가 날다가 발밑 코앞에 뚝 떨어지는 꿈 지금까지 하던 일이 중단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패, 두절, 우한, 사고 등이 생긴다. 잠자리가 날아오는 꿈 잠자리는 좋은 사람, 귀한 사람, 기쁨을 상징한다. 잠자리가 날아오는 꿈은 상황이 좋아져서 이익이 되는 기회를 잡거나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즐거움을 누릴 의미이다. 즉,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잠자리가 알을 까는 것을 본 꿈 사업가의 경우 2차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하게 될 짐처 잠자리가 집 주위를 맴돌다 저 멀리 사라지는 꿈 어떤 일로 인하여 업무차 출장, 여행, 외국 등으로 떠나게 된다. 문주다사하다 잠자리가 창문으로 날아들어오는 꿈 귀한 손님, 친인척, 친구, 애인 등이 찾아온다. 전화, 우편물, 희소식 등의 길조이다. 잠자리가 태양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가는 꿈 국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명성을 떨치게 된다. 입하, 승진, 당선, 합격, 승리 등의 길조이다. 잠자리가 푸른 하늘 위를 쌍쌍히 날아다니는 꿈 남성은 미인을 만나고 여성은 귀인을 만나 귀중한 선물을 받는다. 잠자리가 하늘 아래로 날아가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야외 극장에서 문화예술제를 관람하게 된다. 작품 감상을 하게 된다. 잠자리를 부화시키는 꿈 잠자리를 부화시키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사업을 크게 확장시켜 나가 이득을 본다. 큰 바위에 앉아있는 잠자리를 잡는 꿈 정치초년생은 국회에 입문하여 권력을 잡는다. 사업가는 생산 및 운수, 수송업에 투자하여 한미천 잡는다. 천안은 똘똘한 총각을 낳는다.